안녕하세요 영길입니다. 오늘은 7하우트 VR에서 크루트님과 만났는데요. 크루트님이 저희와는 달리 화본력이 아닌 다른 맵을 보고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루트님 지금 어떤 맵에 계시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7하우트 VR을 처음 시행하면 있는 기본 맵이죠. 중앙에 나무 입구, 다윙 입구, 하늘 보이는 그 맵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요. 저희가 이제 그 화본력에 거울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크루트님이 계신 곳은 이제 7하우트 VR의 처음 메인 화면에 있는 그런 맵이기 때문에 이제 거울이 안 보이신다고 하고 또 거울을 통과하는 마술을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루트님 한번 거울을 통과해 보시겠어요? 자, 거울이 아마 여기쯤에 있는 거거든요. 누구랑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 지금 통과를 했는데요. 크루트님 지금 그 뒤에는 뭐가 보이시나요? 어, 계속 그냥 바위 사툴 정도. 저희는 지금 크루트님이 거울 통과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번 통과머술을 다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일본의 공포물 링과 같이 여러분들 크루트님이 이 거울을 통과하시는 것이 보이시나요? 이건 참 정말로 신기한 버그네요. 이거는 참 신기한 버그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길이와 크루트와 레루였습니다.